갑자기 난 트러블이 고민이라면 트러블 걱정 없이 모공 속까지 99% 립클린이 가능한 뉴트로즈나 안녕하세요. 쓱닷컴 뷰티 MD YT입니다. 건강한 스킨케어의 시작은 바로 클렌징! 모공 속까지 세안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각질과 노폐물이 쌓여서 트러블이 발생한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트러블 케어의 치트키! 클렌징의 장인 뉴트로즈나 함께해요! 우리에게 너무나 유명한 글로벌 유명 제약회사 존슨앤존슨의 브랜드인 뉴트로즈나 1954년 약산성 비누를 만든 것으로 시작해 이제는 클렌징의 대명사가 되었죠? 61년간 민감해진 현대인들의 피부 변화에 맞춘 제품들을 계속 선보이고 있어요 클렌징 제품도 기능성 인증을 받은 제품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딥클린 아크네 폼은 트러블 케어의 좋은 성분이 복합적으로 들어간 트리플 안티 아크네 포뮬러로 확실한 관리를 할 수 있어요 각질 피지 케어, 트러블균 99% 케어, 99% 딥클린까지 가능하답니다 뉴트로즈나 클렌징 폼하면 또 딥클린이 유명하잖아요 뉴트로즈나 포뮬러는 모공보다 만 배 작은 아미노 미셀라 입자라 모공 속까지 99% 딥클린해줘서 피부 트러블을 유발하는 피지, 미세먼지, 각지, 초미세먼지까지 완벽하게 제거해줘요 딥클린 아크네 폼은 저자극, 약산성 제품이라 민간 피부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어요 피부 보습 인자, 아미노 성분이 들어가 있어서 피부 수분 장벽도 지켜줘요 잠시만요! 영통으로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YT 세안 비컵은? YT 세안 루틴의 핵심! 먼저 아크네 클렌징을 준비해줘 세정력이 얼마나 좋은지 보여줄게 동전 크기만큼 짜서 문질러주면 우와 풍성한 거품 봐 오 말끔히 지워지는데? 아 상쾌해! 피부결은 촉촉함이 그대로 남아있어 트러블 없는 피부를 위해 뉴트로즈나 로 관리해봐 그럼 다음에도 톡하자!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